영화에서나 볼법한 시속 1200km의 음속 초고속 열차 개발이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화면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초고속 열차 하이퍼루프를 개발하고 있는 기업 하이퍼루프1이 최근 8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930억 원을 새로 투자받아서 음속 초고속 열차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하이퍼루프는 터널 안에서 자기 부상 기술로 열차를 띄워 사람이나 화물을 음속에 가까운 시속 1200km로 옮길 수 있는 교통순환을 말합니다. 영화 아이언맨의 실존 모델로 유명한 억만장자 일론 머스크 스페이스X 최고 경영자가 2013년 자기 상상력을 담은 논문을 통해서 하이퍼루프 기술을 세상에 처음 내놨습니다. 현재 하이퍼루프의 기술적인 과제는 터널을 어떻게 진공에 가까운 상태로 유지하느냐와 시속 1000km가 넘는 속도로 달리는 열차의 안정성을 어떻게 확보하느냐에 따라서 현실화될지가 판가름 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개발이 성공되면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샌프란시스코까지 30분 우리나라는 서울에서 부산까지 16분대 주파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꿈의 열차를 현실에서 볼 수 있는 날 머지않아 보입니다. 꿈의 열차